연애가 준 게 생방으로 하면서 쓸 수 없었어요? 저는 대본을 잘 못 외우는 팬인데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고 4줄씩 써주세요. 그런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외우는데 아찔하고 스펙타클하고 이런 수식으로 많이 넣으세요. 그런 트럼은 이분이 있어요. 어려워요. 빨간불 켜주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스펙타클은 드라마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아. 하얘진 거였고 내가 스펙타클은 드라마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손님을 아아아! 만나보시죠. 어떻게 망했다 진짜 너무 희생해요 이래서 또 다음번에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까놓은 거예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만나보시죠 이렇게 계속 옮겼어요. 때론 티격태격 하길 때로 네 죄송합니다. 빨간불이 제가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개 코미디는 앞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 주거나 무권을 해 주는데 이 빨간불에 의지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눈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신경 쓰세요. 공감된다 공감된다. 승혜 씨가 알고보니 큰 거 작동 실수들이 되게 많네요. 어때요? 그 메꾸면 되죠 제가. 어때요? 그 메꾸면 되죠 제가. 내가 메꾸면 된다고? 윙만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도 실수가 많잖아요. 저도 윙만 주지요. 내가 좀 일어나. 그냥 서로 메꾸면 되죠. 계속 넘어지자.